하연 하연 여러분 혜연이가 이런 모자 썼는데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더 빅 아 그만 오늘은 12월 26일 일요일인데 네 크리스마스를 집에 짝막혀있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야외 데이트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볼 첫 번째 데이트 장소는 케이안에 요즘 되게 빠져있는거야 스파이더맨? 비슷해 비슷해 해리포터? 김호연? 첫 번째 데이트 장소는 7탄 사격장입니다 빵! 근데 밥은 안먹고 하나요? 밥은 안먹고 한다 머리통 날려버려 밥 먹고 해 밥 먹여줘 밥 먹여 나 밥 먹여 밥 먹고 한다 했다 밥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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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비밀요원 출신이에요 특수요원 출신인데 제가 결혼을 아무래도 해야되다보니까 그 일을 손 씻었거든요 근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당장 저를 부르길래 제가 잠깐 잠깐 손 씻었던 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목표는 빵! 제 진짜 본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는 목동에 있는 사격실내 사격장이 왔습니다 너무 추워 우리 내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내기 하자 무슨 내기? 점심 내기 저녁 내기 저녁 내기 점심 왜 안 먹냐고 안녕하세요 너 살짝 쫄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서울경찰청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실태하는 사격장이라 했잖아 방탄조끼야 연아 우와 우와 생각보다 가볍다 쭉 가면 여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어머 네 지금 시작하나요? 네 이제 쏘면 총알 나갑니다 네 열 발 준비하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네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네 천천히 쏘셔도 돼요 천천히 쏘셔도 돼요 아 근데 못하는데 못하시겠어요? 이게 일단 욕을 못하시면 옆에 것도 못하실 것 같은데 옆에 게 이거보다 훨씬 세거든요 너무 무서워 앞으로 나가실게요 그냥 놀랬어야 하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와 잘했다 웃음 재밌는데? 현아 이게 걔 무서울 줄 몰랐어 근데 오빠 진짜 약간 이 옷도 뭔가 느낌이 아 그래? 형사 형사? 이게 내가 쓴 건데 이게 처음에 거 이게 두 번째 거 오빠 되게 잘했는데? 아 이게 두 번째 게 더 정확도가 좋나봐 완전 잘했다 아니 나 여기가 계속 뒷통수가 청일한 게 이렇게 센 건지 몰랐지 아 나는 요즘 더 솔져스 이런 거 보니까 오빠 잘할 줄 알았어? 어 귀가 너무 아파 오빠가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밀려나간다 했잖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알았어? 응 알겠어 와 기분도 되게 좋아 야 혜연아 이거 봐 백지 형님? 어 같은 데만 다 썼어 혜연 응? 너 건 어디 있어? 내 거 없어 혜연이도 이 포즈 한 번 취해봐 그리처럼 눈빛 아니 나는 사실 오빠가 그 실탄이라고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아 거짓말? 어 그래서 그냥 비비탄총처럼 뽁뽁 이렇게 나가고 인줄 알았거든 근데 썼는데 뿜 이렇게 딱 썼잖아 근데 일단은 내 몸이 이렇게 가는 거 원래 그래 그게 반동이라 근데 그거는 무섭지 않았어 총알이 튀어서 초년생으로 왔잖아 그때 그 공포스러움이랑 아 그거는 총알이 아니라 아 불 팍 흐르는 거? 어 어 그게 일단 너무 무서워서 너무 이제 목 뒤부터 뒤통수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고 눈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니까 그 공포를 또 느끼니까 그냥 눈물을 걷잡을 수 없어 진짜 눈물이 나오면 이렇게 입구리부터 내려가거든 진짜 총 쏴보니까 알겠지 특수인데 요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 오늘 코디 컨셉은 뭔가요? 오늘은 음..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혜연이 좀 충격을 받은 거 같으니까 좀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뭔데요? 어머 강아지다 헐 강아지다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진짜? 헐 힐링이다 힐링 잠깐만 아 귀여워 아냐 우와 엄청 많다 우와 귀여워 대박 여기 여기 안 Cum 네 오우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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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왜 이렇게 달귀어봤니? 너도 이쁘다 귀여워 착해 오빠 얘가 오빠 엄청 정한다. 그러니까. 안녕. 이거 완전 혜연이 천국이지. 응.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나 오빠가 친구인 줄 알았어. 하연. 안녕. 앉아도 돼? 네. 안녕. 안녕.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빠가 완전 좋아하겠네. 계란이 있어서. 이미 계란 올렸어. 이게 계란의 지옥에 빠진 거네. 여기는 상수의 백보마우스라는 데예요.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강아지들이. 너무 착해. 자기네들이 너무 잘 놀아. 내가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봤던 강아지들이 있는 카페 중에 강아지들이 다 착해. 응.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 혜연이 모자 쓰니까 좀 더 이쁘다. 진짜? 나 집에서도 쓰고 있을게.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좀 이쁘게 하고는 안 나오네. 맞아. 집에서는 블로그 입고. 사진 공개해도 돼? 아니.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러고? 아니 어디 가는 거냐고. 아 나 아까 울었던 거 진짜 어이없네. 다시 쏘면 다다다다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까붓네 이거. 헐 완전 노래도 내 스타일이야. 혜연이 느낌 있지? 응. 오빠 이런 거 어떻게 찾았어? 혜연이 원하는 거 내가 사십시오. 진짜? 뭐. 아니 혜연이 이거 너 크기랑 똑같은데? 아 그런데 내가 여기가 조금 더 커. 그래? 이거 채용이랑 똑같이 보여가지고. 우와. 우와 나 이거 디저트 트레이 갖고 싶었는데. 그래. 이게 보석 그거인가? 야 봐. 액세서리. 예쁘다. 응. 진짜로 이쁘다. competing. 좋아. 와, 여기도 있어! 오빠! 어, 김이야? 우와, 낚시살이 살인다! 이렇게 오빠가 데리고 간 소품샵에서 또 엄청 쇼핑을 했어요. 아니, 너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포장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일단 뜯어볼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사고 싶었던 디저트 트레이랑 그리고 예쁜 디저트 접시 총 3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요거트 스푼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걸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 삼냠냠? 이렇게 비즈 반지랑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실버 반지인데 이렇게 약간 네모난 모양으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반지를 샀습니다. 사실 오빠가 다 선물해줬어요. 아, 제가 선물해줬어요. 지금 가는 곳은 예전부터 혜연이가 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던 거야. 뭐야? 맞춰봐, 맞춰봐. 내가 하자고 했던 거? 응. 흰백 사진 찍기. 헐, 진짜? 응. 혜연이 오늘 이쁘게 모자 썼으니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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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разв.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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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헐u. 헐. 헐. furnmade 흑백 공간 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사장님이 저희 알아봐 주셨어요 아 내 마이크 켰어.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메일에 흑백 사진관 한번 방문해 달라는 메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었어 그 약간 광고 그런 식으로 협찬으로 가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이래서 안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데이트 코스로 진짜 실제로 와가지고 그동안 좀 제안해 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장 셀렉 할 수 있는데 오빠가 자꾸 제가 싫어하는 이 사진을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잘나왔다고 셀렉한다고 5,000원 주고 셀렉했고 저희가 둘이 마음에 들어서 고른 사진은 요렇게 우와. 아니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는. 오빠가 말하는 느낌 낭랑해. 응 응. 홍대의 맘뽀스키아키. 약간 여행 온 것 같아. 너무 이국적이라서. 그러니까. 놀러 온 기분이라서 오랜만에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치? 응.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 자식인 것도 너무 좋은데? 응. 따뜻해. 그리고 바다 이거. 여기 바닥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안고. 바닥 자체도 따뜻해가지고. 술도 술술 들어갈 것 같은데? 나 만취하는 거 아니야? 응. 만보호라서 만취? 우와. 대박. 진짜 뭔가 엄청 약간 일본 애니에서 먹을 것 같아.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먹어봐. 이따라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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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른 먹어. 행복하다. 오우. 와. 맛있어? 어. 맛있어? 무슨일이야? 우와. 진짜 맛있어? 겨울에는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보면서. 계란을 푹 담궈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우리 이런 데이트 처음이잖아 겨울에 이런 따뜻한 느낌 우리 이렇게 살쪘겠다 먹방 유튜버로 갈까 행복하다 그치? 이 계절이 온전히 느껴지니까 추운게 서운하지가 않아 와 맛있겠다 너께가 더 맛있겠는데? 그거 먹을래? 아 장난해 먹어 아 장난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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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빠 달고나 잘 만들겠다 달고나 라테 우와 이거 계란찜인줄 다시 시켰어 2차 2차 이 정도면 우리 집 4인분 먹은거지 4인분이라니 5인분인가? 맛있게 드세요 오빠 나 눈이 안보여 나 눈이 안보여 나 눈이 안보여 이번 영상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 혜연이가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눈물범벅 탕탕 탕탕 실탄사격 찰칵찰칵 셀프 흑백컷 짭조롱 아삭아삭 씹히는 맛의 스키야키 엔드사키 엔드사키의 첫 경험 고기 하나 남은거 내가 먹어야지 아 오늘 이 데이트 코스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뭔가 엄청 추운 날 따뜻한 온도빵에서 하고 있어 그냥 뭐 친구들이나 그렇게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좋지 않을까 오빠랑 함께해도 너무 행복해 라고 오빠랑 카메라를 켜고 다시 말하래 아니 저한테 단둘이 먹으면서 소식 이야기하는거에요 그러고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아니야 이런 말을 좀 카메라 있을대로 이야기해 아니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하 혜연아 너 왜 이렇게 감이 떨어지냐 이러면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는 우선 스키야키 3인분 시켰어 3인분 시키고 2인분 추가하고 또 메뉴로 나온 우동이에요 볶음무동이라고 하죠 고마워 너 이거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진짜 아니 또 안아주는 거를 찍어달래요 아유 관중 관중 혜연아 항상 나는 먹을 거 나보다 너가 먼저야 고마워 그리고 내가 아까 먹으면서 알게 됐는데 나의 특징 하나 알게 됐어 음 음 혜연이가 맛있는 걸 먹게 하기 위해서 응 항상 나는 맛없게 생긴 걸 내가 먼저 먹어 진짜? 너 혹시나 그걸 먹을까봐 진짜? 이거 진짜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거 진짜로 진짜 나 처음 알았어 아 진짜 그거야 아까도 좀 타보이고 좀 질겨보이는 고기는 내가 일부러 먼저 먹고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거의 뭐 오빠가 하나 더 오뎅이랑 떡이 있으면 오빠가 떡을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오동을 먹고 싶은 척한다고 이런 게 먹는거에 대한 서로 대려지 나 이제 먹어도 돼? 나 봐봐 멍다 멍다 너무 행복했어 근데 굳이 차도에 나와서 안 해달라는 이유는? 응? 나는 여기 이 밤에 모습을 찍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추운 날 데이트 겨울 데이트 재밌게 보셨나요? 끝! 끝! 지금 파티 먹고 취한 희한이에요 취한 게 아니라 속이 너무 안 좋대요 이렇게 이쁘게 하고 속이 안 좋아 표정도 눈빛